갤러리에서 사진 편집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오다가 유난히 팬텀기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잠깐 주차해놓고서 팬텀기를 쭉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팬텀기 실기체가 두 대인가 있답니다. 그게 한 대가 여기 있는 거고요. 한 대는 어디 공군사관학교인가 어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운영이 됐던 그런 기체라고 하고 있고요. 옛날 사진이 더 옛날 원래 전투기 색깔이 있는데 그게 더 예쁜데 어느 날인가 어느 해인가 왔더니 이걸 이렇게 출연해버렸더라고요. 이거는 프로모드에서 촬영한 거고요. 살짝 밝게 보여지는 부분은 일반 모드입니다.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도 잘 나오고 밝은 데도 잘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한 게 좋고요. 이것도 같은 구도에서 세로로 잡은 부분이고요. 노출은 0으로 잡았고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늘을 놓았다 그러면 피사차가 밑으로 와가지고 초점을 누르면 초점이 안 잡히고 밑에 있는 메뉴가 자꾸 눌려요. 그때는 여기에 중간에 놓고서 꾹 누르면 초점과 노출이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화면을 바꿔주면 메뉴가 눌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보면 두 컷이 뭔가 이상하게 하나 찍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이게 잘못 잡은 거죠. 카메라를. 그래서 이거를 촬영할 때 저도 못 느꼈어요. 나중에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여기 렌즈에 살짝 닿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 그걸 잘 잡고 촬영을 하셔야 나중에 이건 물론 보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컷일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잘 잡고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카톡으로 전송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그렇게 많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카톡으로 전송을 하면 화질 저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로 사용하시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원본 전송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시안 같은 경우는 좀 저용량으로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뜨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요. 자,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인테리어가 엄청 잘 튀죠? 이 가게는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봐도 잘 튈 테니까요. 근데 아쉽죠? 이렇게 양쪽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으면 연필 모양으로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연필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연필 모양으로 그때 여기는 점점점점 동그라미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돌리는 겁니다. 맨 첫 번째 거는 가로로 촬영된 거를 가로 세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이고요. 그 두 번째 거는 좌우를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셀카 찍었을 때 보통 이렇게 찍히잖아요. 어디 올리려고 하면 글자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때 여기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카 모드에서 굳이 반전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가운데는 자르는 거고요. 인스타용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1대1. 그럼 이렇게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살짝 위에가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죠. 이거 조절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만약에 빠른 타게 바꿔버리면 사람 키가 작아집니다. 느껴지셨나요? 다시 원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0도로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찍었기 때문에 위에가 살짝 좁아져 있죠. 그거를 보정하는 겁니다. 제가 각도를 조금 틀어서 그 위아래를 반듯하게 바꿨습니다. 반듯하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4.2도 정도 조절을 하니까 여기는 반듯한데 대신에 사람 키가 작아지는 느낌. 그렇죠? 없을 거 같아요. 사람이 없을 때 없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게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나 반듯하게 하라고 했는데 삐뚤게 찍었어. 다시 찍어도 되지만 그러기 어려운 상황일 때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동그라미 점점점 동그라미 점점점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같은 거 넣고 싶을 때 전에 아마 이거 코카게틀 사장님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도형 모양이면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해서 저 인테리어 자를 지우고 싶은데 도저히 지우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만 선택을 해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모양 근데 조금만 정교하게 난 다 쓸 거야 다 쓸 거야 다 쓰면서 저기만 지우고 싶을 때 여기는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로 들어가시면 AI 지우개라고 있어요. AI 지우개 부분 색칠, 스타일, 색색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AI 지우개 하나 한번 사용해보면 이걸 가지고서 여기는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이렇게 쭉 떼고 해야겠군요. 인테리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우기 지우기를 누르면 인테리어가 좀 사라졌네. 좀 더 넓게 좀 더 넓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지워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우기 그럼 그 주변하고 섞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올려드린 사진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인테리어만 사라지게 하는 게 그 부분을 정확히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촬영된 환경에 따라서 이 효과가 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서 할 걸 그랬군요. 지금 저장 안 함.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없는 걸로 해볼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 없죠. 이것도 이거는 근데 수평을 잘 맞췄네요. 이거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게 많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위를 조절해서 이거는 좌우 그 수평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조절하면 아까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건 이거고요. 위를 좀 늘리고 아래를 좀 늘리고 할 때 이때 활용하는 거겠고요. 지우는 거 점 세 개로 들어가서 AI 지우게 여기 지금 옆에가 좀 크게 촬영이 됐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그걸 만들어주고 지우기 그러면 인테리어가 석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바탕색이 나와요? 자동으로? 아니요. 옆에 있는 걸 적절하게 섞어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또 뭐 하는데 폭염이라네요. 주변에 있는 돌 색깔을 하고 그걸 적절하게 섞은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표는 납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 상태에서 AI 지우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혹시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이걸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그런 기둥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뭉개가지고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어제 촬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 그 가게에 촬영이 잘 돼 있는데 그 노란 게 너무 튀더라고요. 제가 올린 사진 보정해서 올려놓은 거니까요. 거기서 필요하신 사진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넘어와서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딱 그 자기 구액을 지킨 것 같은데요. 요소원 라인에서 판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끔 은근히 민감해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어 넘어왔어 그래가지고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제조사에서 굉장히 공무를 들여서 선전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칼라 조절하는 부분은요. 자 요 사진 같은 경우 연필모드에서 맨 밑에 걸 보겠습니다. 맨 밑에 쪽에서 요건 필터입니다. 원본 필터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아까 그 프로모드랑 찍은 거랑 비슷해집니다. 색감선이 자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원본이고 첫 번째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필터가 여기 저장이 되는데요. 전 요거 많이 씁니다. 자동 그냥 그러면 쨍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따스한 느낌이라고 그러고 차분한 느낌 별로 차분해보지 않는데 이건 좀 많이 날라가요. 겨울 느낌도 있고 그때그때 사진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편하게 쓰시는 거겠고요. 아까 제가 작품 말씀드렸던 거 영화처럼 아니면 영화처럼 아니면 흑백 영화처럼 아니면 흑백 영화처럼 아니면 흑백 공방에서 촬영한 공구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혹시 전시자 난 그거 말고도 전시할 거 많아 그러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보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직접 촬영하신 것 중에서 쓰신다면 이렇게 해서 필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햇빛 모양이 세부 조절을 하는 건데 전에는 카메라 자체에 있는 이 기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어플을 다운을 받거나 보정 어플을 하는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 거는 라이트 밸런스, 라이트 밸런스, 빛 밸런스 빛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할 때 사장님들께 적정으로 하나 찍고 살짝 밝게 어둡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밝은 거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너무 어두운 걸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빛 조절 좀 해서 맞추는 겁니다. 라이트 밸런스, 빛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윗부분 같은 경우는 밝기 라이트 밸런스랑 뭐가 달라요? 라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밝고 어둠을 반비례해서 바꿔준다면 여기는 전체입니다. 전체를 밝게 하거나 전체를 어둡게 하거나 차이가 있죠. 여기 라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뭘 써야? 그러면 저는 첫 번째 걸 쓰는데 이 수치를 10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 이상 넘어가면 너무 왜곡된다고 할까요? 좀 과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노출 앞에 3개는 다 같습니다. 기능 자체들은 그래서 이것도 10 이상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대비는 앞에 3개를 안 써도 대비만 써도 밝고 어둠을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촬영한 거를 제가 프로 모드 색감으로 바꿔보려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는 거들지 않고 밝은 부분만 여기서는 지금 구름 색깔 날아가고 있습니다. 구름을 확 날려도 주제 부분은 사라지지 않죠. 이것도 저는 이제 10 전으로만 너무 올라가면 너무 없어지고요. 10 전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입니다. 아까는 밝은 부분이었다면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빼거나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하거나 이것도 10 안쪽으로 저는 쓰고 있고요. 채도는 빨간색 빨간색 높여주는 겁니다. 채도를 높이면 밑에 잔디밭이 점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빼면 거기는 색깔이 점점 없어져서 흑백 사진이 되고요. 이것도 저는 높인다 그러면 10 정도 그러면 평상시 찍은 것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나오고요. 틴트는 녹색조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좀 더 파래지고요. 이렇게 하면 하늘이 조금 녹색 기운이 많이 드는 건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좀 더 파랬으면 좋았을 텐데 할 때 이걸 확 높여버리면 하늘이 완전 파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10 이상 주셔도 크게 변화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15, 20 정도요. 이게 왜냐하면 또 핸드폰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색온도 우리가 프로 모드로 촬영할 때 항상 색온도 조절하자 색온도 조절하자는데 그 자체가 어려우신 사장님들은 일단 자동으로 찍어놓고서 이렇게 후보정에서 색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자동 모드로 촬영한 거잖아요. 색온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점점점점 빨가지는 느낌이 있고요. 색온도를 낮추면 하늘이 파래지는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과장되기 때문에 저도 10 안팍으로 이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선명도는 전 거의 안 씁니다. 워낙 핸드폰이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에 이거를 높였을 때 외곽선에 너무 막 이글이글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촬영을 했었는데 살짝 흔들렸거나 그랬을 때 좀 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저는 10에서 15 그 이상 주면 너무 노이즈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료도는 이건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볼까요? 사실 명료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거는 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시면서 어떻게 해도 되는구나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하면 비교해서 볼 수가 있나 모르겠군요. 이렇게 수정한 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프로 모드로 찍은 것보다 이렇게 일반 모드에서 약간은 나중에 후보정한 게 또 저장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 모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 다섯 가지들 메뉴 이렇게 한 번씩 활용해 보시는 거고요. 그게 색깔 지금 어떤 게 일반 모드인가요? 일반 모드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색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 만드는 거는 이거를 원본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사진 찍고 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찍었었더라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에 여긴 점이 안 나오네요. 사진 클릭하시면 옆에 점 3개가 나오는데 상세 정보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찍었는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1.8 노출 2.8 그리고 노출 보정은 0.5 0.5를 더 준 거네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1,883분의 1초 감도 50 화이트 밸런스 5천입니다. 5천5백이 주강이고요. 5천5백에서 5백만 낮춰도 이렇게 하늘이 파래지는 거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강조할 때 이렇게 쓰시고요. 해를 등져야 해를 등져야 하늘이 파랗게 나온다는 점이고요. 가을 하늘은 사실 어떻게 찍어도 파랗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름에 여름에 파란 하늘 찍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만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진 강의에서 필터 효과에서 이게 촬영한 원본이고요. 아까 채도하고 틴트를 조절하시면 같은 사진을 얘만 이렇게 빨갛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꼭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조작을 해보시다 보면 거기 안에서 나한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는 시간은 여기까지겠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공격적으로 계정 만들고 서로 이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든지 서로 관리하는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 여기까지 또 어렵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